한네트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전기통신업체입니다. 한네트는 2020년 10월 1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8.96% 상승한 6,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14일 대비 약 72.73%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10월 13일 7,26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3월 23일 1,7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10월 12일 3,30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9년 10월 24일 3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네트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22.41%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0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6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6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0년 9월 29일 가장 많은 32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0년 10월 7일 가장 많은 23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6.96%에서 약 1.08%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2월 25일 약 8.94%, 최저 지분율은 2020년 6월 29일 약 0.47%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55억 8,029만원이며, 2015년 282억 대비 약 마이너스 9.38%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5억 5,652만원으로, 2015년 33억 대비 약 마이너스 53.27%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08%입니다. 순이익은 약 9억 8,367만원으로, 2015년 20억 대비 약 마이너스 51.77%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85%입니다. 핫네트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78.18배이며, 지난 2015년 18.88배에 비해 약 314.03%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8.77배, 코스닥 평균은 11.25배, 전기 통신업 평균은 1.4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26배이며, 지난 2015년 1.07배에 비해 약 111.07%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57배, 코스닥 평균은 2.43배, 전기 통신업 평균은 1.94배입니다. ROA는 1.85%, ROE는 2.89%입니다. 핫네트의 시가총액은 646억 4,10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789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13위, 전기 통신업 기준 9위입니다. 매출액은 255억 8,02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839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79위, 전기 통신업 기준 1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5억 5,65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336위, 코스닥 종목 기준 746위, 전기 통신업 기준 10위입니다. 순이익은 9억 8,36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246위, 코스닥 종목 기준 724위, 전기 통신업 기준 9위입니다. 지난 10년간 핫레트는 3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6년 11월 3일부터 2017년 2월 27일까지 하락 추세, 2017년 2월 27일부터 2018년 10월 12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10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10월의 4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의 마이너스 39%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감사합니다.